앞불사 수조관리실수 러시아산 댁에 가격 올해 최저가 1kg당 2만 7,900원 실화 수산파크 댁의 조리법 안내드립니다. 재구매 1위 상품은 러시아산 떠리자숙 댁의 대사이즈 2024년 최저가격 판매 중입니다. 품절점 구매 시 7월 17일 수요일 고객님 댁 도착 단 늦으면 무조건 품절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한 여름에도 십수년간의 택배 노하우로 안전하고 신선하게 포장하여 고객님 댁까지 보내드립니다. 안심하고 주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산파크입니다. 이번주는 흔치 않게 수조관리실수가 있었습니다. 수조관리실수로 인하여 대량으로 떠리자숙대개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품질이 좋고 최저가 판매하기 때문에 단골분들의 재구매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에겐 큰 손실 유 고객님껜 개이득 올해 최저가 1kg당 2만 7천 9백원 실화 수산파크 떠리자숙대개란 떠리자숙대개는 러시아 대개를 동해 현지 수입 통관 또는 전국 유통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죽으려고 하는 대개를 현장에서 신선도가 좋을 때 자숙지마여 출고하는 대개를 말합니다. 떠리자숙대개는 활어 살아있는 러시아 대개에 비하면 발생 물량이 매우 적으며 유통기한 또한 매우 짧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량의 물량을 유통하는 업체에서 주로 취급합니다. 떠리자숙대개는 활어 대개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서 수년 전부터 단골분들께서는 떠리자숙대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연말 연초 명절에는 그 수요가 폭등하기 때문에 미리 날짜 지정하여 주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산파크에 떠리자숙대개의 재구매가 많은 이유 수산파크에서는 전국 소매점 여기저기 돌아다닌 대개가 아닌 수입 통관시에 발생하는 떠리자숙대개를 현장에서 전용찜기로 자숙지마여 출고하기 때문에 떠리 상품이라도 보다 신선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또한 유통 중에 발생하는 떠리자숙대개 역시 유통기간이 가장 짧은 도매창고에서 발생하는 물량만 출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떠리자숙대개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이유 가성비 좋은 대개는 물론 편리함까지 찾는 분들께는 떠리자숙대개가 정답입니다. 활대개에 비하면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떠리선어 상품이 발생시 신선도가 좋을 때 전용찜기로 쪄서 출고하기 때문에 대개에서 받았을 때 해감 1015분, 찜조리 3845분 정도 조리시간이 없습니다. 즉, 집에서 받았을 때 끓는 물에 35분 정도만 데쳐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여 대개를 먹는 날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조리시간 또한 무시할 수 없지요. 수산파크의 러시아 떠리자숙대개 장점은 떠리자숙대개는 화러대개 보다 품질,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산파크에서는 현장에서 떠리자숙대개가 발생할 때마다 최대한 선별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수년간 많은 단골 분들께서 믿고 재구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숙대개 위탁 판매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산파크에서는 직접 유통하면서 발생하는 떠리자숙대개를 현지에서 전국 택배 출고하고 있으며 떠리라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떠리자숙킹크랩앤드대개에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실시간 채팅 수산파크 네이버 톡톡문해 주세요. 수산파크 네이버 쇼핑 간단주문 바로가기는 오늘자 영상 본문에 링크 안내되어 있습니다.